지금 7.57 am 옥토버 18, 2023 웬스데이 수요일 택배 봤어 택배, 코리아에서 택배, 마이프렌드 경호관 하군카페 아주머니 서울은평구 예스테데비가 오픈해서 인쇄를 했거든 보령대천 제레김 왕창불 2개 뜯어먹고 오예스 초코파이, 초코게임 오마가서 먹었지 쌀 요거 오픈하고 쌀티밤 보령대천 제레김 뒤지게 맛있네 커피 믹스하고 커피 믹스하고 여기 쌀티밥도 하고 쌀티밥 맛있는 라면 안성탕면 안성탕면 맛있지 맛있는 라면 안 먹어봤어 김치라면도 안 먹어봤어 비빔면도 안 먹어봤어 나이스 짜파게티는 한번 먹어봤어 김치라면도 오예스 초콜렛 케잌 초콜렛 케잌 초콜렛 코티드 케잌 이걸 뭐냐 사랑의 희망 박스 아 이영훈 아 목사 순봉여덟 케잌 애프털 조용기 페스터를 이제 영웅리 페스터로 그가 비켐 이제 후가스피 철치 여기 이영훈 목사 이영훈 목사한테서 한번 그 다음에서 한번 코멘트가 왔어 내가 옛날에 그때 한번 왔을 때 아이고 여빼 아 가만히 서 봐 스케어 쉐임네일 여기 스케어 쉐임네일 아 이거 네일 컷 해야 되겠네 아고 어 예스테대에 오니까 비포텐트에 딱 있더라구요 바랍 바꿔주면 샷 진양원 이태원 이십오기 대회에서 삼십이기라고 해놨어요 이십오기인데 비온 뒤 맑은 하늘이 되듯 홀란디아는 평안하면 나 저로 봤는데 몇십 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문친구 친구에게 표지를 쓰려니 서먹서먹하다 어려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는 너에게 뭐야 축하를 보낸다 친구들과 나의 노력으로 싱거품박스를 보내니 어려움에 보탬이 되기로 자식 글씨도 잘쓰나 응 글씨가 나는 글씨가 엉망이다 어? 니는 이 핸드라이린 스타일이 난 어글리거든 어? 마린이 피카소 카사 일루미나티 어? 마이 핸드라이린 어 미스 이즈 랜하오 프롬 엘리멘트 시쿨 니가 웰농이다 봤어라구요 어 마이 포임 초콜렛 트라드 쇼 설치 니트 어 여기 이제 그 인보이스 어? 경호리 어? 진관노 어? 은평구 서울 034 어? 여기 아랏카페 여기 어? 아랏카페 케이스들 잘왔네 여기 콘텐츠 여기 여기 저어 머니카들을 그냥 갖고 오고 올라가고 와라 올라가고 오고 맛있는데 여기 비비고 사먹어 이러면 안보 이건 안보내도 되는데 이거는 내가 뭐 요리를 할수 같다 비비고 비비고 사먹어 어? 어? 이거는 내가 요리를 해먹을수가 없거든 어? 내가 뭐 끓일수 있는것도 없고 어? 비비고 사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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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건 내가 잘 안보는데 하여튼 다음번에는 이런거를 박스로 어? 박스로 좀 큰 박스 어? 지금 여기에 내가 이거 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 이거하고 어? 라면을 넣을수가 있잖아 라면을 넣을수가 있기때문에 라면을 넣을수가 있기때문에 한 5박스 보내면은 5박스 집어넣수도 5박스 6박스 아 사럽이야 이영훈 목사 아 이영훈 목사랑 봐야되네 파플튀기가 떨어졌어 여기가 되게 구멍이 나네 구멍이 나가지고 뽕뽕뽕 떨어졌어 자 얼른 갖고와라 모니카 달비 뭐하냐 자 여기가 지금 와이스턴티쉬 어 어 오버데어 디스플딩 디스플딩이 지금 유럽유니얼 빌딩 여기 오버데어 20세컨드 케이스트리트 케이스트리트 어 여기가 20% 케이스트리트 오버데어 20세컨드 어 어 어 어 얼른 갖고와라 마니카 달비 어 여기 비하인드는 이제 어 어 아싸 저거 백 어 백 헐시 초콜렛 아싸 바라봐야지 초콜렛 스틱 뭐 다음번에는 한국에서 초콜렛 좀 보내봐라 경호야 잘 받았다 어 어 너 글씨 진짜 좋다 어 옛날에 우리 주영이하고 주영이하고 비슷하다 어 어 어 어 한국 아주 먼 어 어 여기가 서울시 은평구 어 우체국 소포 어 어 마음까지 전하는 곳 우체국 소포 어 어 우체국 소포 어 어 우체국 소포 어 어 이렇게 펴져있는거 흰 봉다리에 4팩들은거 그런거 이렇게 보려면 되지 고춧가루 고춧가루도 이렇게 된거 있더라구 어 고춧가루가 이렇게 큰 팩으로 된거 있더라구 그런거 뭐 고춧가루는 한 두팩 어 두팩이나 한 세팩 어 김은 아마 열개 어 이런거는 뭐 그냥 어 한 박스 시키지 않다 진짜 뭐 아 뭐 모니카다라비하고 건스퓰드라이센서 필요한데 아이니드 어 아몰드바디 라비 레즈바니 레즈바니에서 벤즈 스킨다라비 어 그러고 아몰드바디 라비 나이스하믄 얼른가꼬 아몰미카다비 어 얼른가꼬 어 유영웅 목사가 숨어치 숨어치적하지 어 어 에이아이오시티닷 블로거지다시 시티가 스페닉시티 어 저거 어 어 그리고 이용웅 목사가 옛날 국민일보사 맨위층 국민일보사 맨위층 그 중국식당에서 내가 그 중국정식먹고서 내가 약물에 중독되어갖고 어 그때 이제 원당수 먹은게 고경관 목사와 같이 먹었었는데 고경관 목사는 괜찮은데 나는 왜 약물에 중독이 됐지 어 눈이 이렇게 어 눈이 이거 바비가 되어 어 패럴라이즈드 마이 페이스 마이 바디 브리인 펑션 어 포즌드 어 후드어 때문에 차니스 레슬롱 국민 뉴스 어 국민 그 어 빌딩에서 국민 뉴스페이퍼 빌딩 탑플로 어 그런거 왜 순복음께서 모른척하냐 어 플러스 팩처스에서 그런거 어 인터넷 뭐 인베스티게이션 이런거 해야할거 아니야 투민이 지금 이게 좀 어 된줄 없어 저거 어 어 그리고 그 어 어 어 어 버지니아 순복음 제일 괴 버지니아의 워싱턴 제일 순복음 교회 어 이름은 워싱턴이더라고 어 거기 연락해갖고서 나한테 가봐라 필요한게 뭔지 물어봐라 어 어 그런거 좀 해야지 그런거 왜 안했지 어 어 미안하다 이러나면서도 어 어 순복음 교회 어 국민일보사 국민일보사가 순복음 교회 소속이잖아 아니 거기 중국식당에서 중국 정신 먹고 내가 약물에 중독돼갖고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어 어 혓바닥도 마비가 되고 눈도 마비가 되고 어 어 어 거기가 이렇게 숙여져 어 어 눈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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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겨 어 말하는데도 이렇게 어 거기를 둘 수가 없어 어 그런거 왜 어 어 어 조사를 안하냐 순복음 교회는 전세계 제일 큰 교회인데 제중도 제일 큰데 어 나한테 아몰드바디 알기 벤지스 푼달기 이런거 어 어 어 변호사들도 있잖아 정치인들도 있고 어 법적으로 국제법으로 서포트할 수 있고 어 제프리 존스하고도 잘 아는데 김창 법률사무소 서포트 좀 받지 어 하여튼 다음번에 된거는 한 4박 5박스여서 6박스 이렇게 한번 보내라 응 니가 다 맛있는데 다 먹어봐야지 하여튼 땡큐 빌리 마치 경호야 수고 많았다 응 어 그리고 배문고 25기야 32기가 아니고 어 아 배문고 25기 어 어 알았어요 머니카픽 바꿔 어 이제 각 소재 올려야지 올리고 또 한번 페이스북으로 한번 봐야지 응 땡큐 빌리 마치 어 롸 이 노력 другие 롸 시끐 그 많이